안녕하세요 우주소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읽고 싶은 책이 생겨서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가서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짜잔 화장품 냉장고가 생겼어요. 이거는 저희 외숙모가 선물을 해주셨는데 홈쇼핑에서 사은품으로 받으신 건데 제가 메이크업하고 이러는 거 아시니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써보고 있는데 원래 냉장고 뒤에가 좀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진짜 방이 좀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안에 이렇게 팩이랑 스킨케어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거든요.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몇 더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장품 냉장고니까 뭐 적정 온도겠죠.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집에 있으면 너무 더워요. 확실히 어제 러쉬 슈렉팩 있잖아요. 그거 해주니까 각지 좀 정돈된 기분. 선크림은 로베틴 거 써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헤라의 블랙 쿠션 15호를 써줄게요. 제가 이거 13호랑 15호를 써봤는데 오히려 13호보다 15호가 핑크 베이스여서 더 제 피부 톤이 잘 맞더라고요. 이게 다른 쿠션들에 비해서 좀 입자가 고운 그런 게 느껴지고 딱 여름에 쓰기 좋은 쿠션 같아요. 너무 물광이 안 돌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좀 다양한 베이스들 써보면서 계속 혼자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쿠션 중에서는 지금 요 헤라 블랙 쿠션이 여름에 쓰기 가장 좋은 쿠션 같고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제가 진짜 인생 파데를 찾은 게 요 바닐라코의 프라이머 피팅 파운데이션 요게 진짜 입자가 고와서 제가 모공이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 이렇게 입자가 고와가지고 모공이 싹 가려지는 느낌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 두 개 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피부가 딱 좋아 보이는 느낌? 요 모공 많은 부분만 살짝 파우더로 눌러주면 피부 확 좋아져 보이거든요. 섀도우는 제가 요즘에 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나온 신제품인데 프로 터치 컬러 마스터 섀도우 팔레트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대충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섞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욕심이 하나 생겼는데 힙팬을 보고 싶다는 욕심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2017년도 들어서 힙팬을 본 제품이 한 개도 없거든요. 이거 썼다가 아 이것도 괜찮은데 하고 이거 썼다가 자꾸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루비오도 2년을 썼는데 다른 분들은 잘만 그렇게 다 없어지시던데 전 루비오가 거의 새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남아있거든요. 2년을 썼는데 좀 힙팬을 보기 위해서라도 화장을 자주 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도서관 가면 그러니까 논픽션 위주로 많이 읽고 픽션을 왜 안 읽냐면 제가 어떤 거 영화나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좀 뭘 하나 이렇게 몰입을 하면 엄청 심하게 몰입을 해서 보는 편이라 막 두둥두둥 이런 긴장 상태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잘 못 보고 똑같이 그런 소설들도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호흡이 조금은 짧은 수필이나 에세이나 푹 젖어들어서 감상할 때 그 편안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블러셔는 요즘에 이거 진짜 애용하고 있어요. 댓글에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은 되게 약간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다 쳐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편안한 영상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노래 찾는 데만 한 이틀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다 편안해야지 그게 픽이 되거든요. 처음에 좀 잔잔해서 선택을 했는데 중간에 좀 막 시끄러워지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또 다 빼고 최대한 보시기에 좀 편안한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그 롭스 하울 때 썼던 헤라 루즈 홀리 슬릭 130분 핑크 홀리 이게 약간은 웜핑크거든요. 완전 쿨한 거보다 약간은 웜해야 좀 잘 받는다는 거를 여기서 깨닫고 있어요. 이거 190반의 하이퍼마젠타 웜한 거랑 쿨한 거를 좀 반반 섞어주면은 딱 만날 색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개 섞어주니까 딱인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고 백화... 아니 백화점이래. 도서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미리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거 되게 커피 같잖아요. 이거 미숫가루예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날 줘 이러니까 제가 생일이 8월 말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만난 친구인데 지금 보면 언제 벌지 모르니까 이거 미리 생일 선물이라고 준다고 하고 이걸 그냥 줬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쥐야 고마워. 잘 마실게. 근데 이거 진짜 커피 같다. 미숫가루 탄 거 나밖에 없을 것 같아. 5분만 걸으면 돼요. 5분만 걸고 오니까... 수업을rand간 거지. 지어는 흩분가 없을 것 같아. 1분간 그는 어떻게 할까? 으어었어. 미숫가루 탄 거. 집에 오니까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가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 이게 원피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격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39,000원으로 똑같이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좀 똑같은 제품인데 저렴하게 찾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저는 적립금까지 써서 2만 원에 샀어요. 되게 근데 구겨져서 안... 조만간 제가 요즘에 옷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 쇼핑하울을 하나 찍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그냥 대본 건데 핑크랑 이 소라색의 조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네요. 만약에 여기가 외국이면 좀 이렇게 프리하게 입고 다닐 것 같은데 확실히 이렇게 입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이 뒤를 좀 이렇게 꽉... 이런 비스티어 원피스들을 진짜 많이 팔고 있잖아요, 요즘에. 근데 가격대가 좀 너무 싸다 보면 핏이 좀 너무 진짜 딱 그 가격만큼 저렴해 보이고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로 좀 예쁜 거 확실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름의 이런 거는 좀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라인이나 이렇게 핏 같은 게 이렇게 여기가 확 핏이 예쁘게 잡히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싼 거는. 그래도 백화점은 너무 비쌌어. 이게 5만 원 정도는 안 갈 느낌인데 4만 원... 4만 원 인정. 약간 이럴 때는 머리를 반묶음으로 살짝 묶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쁘긴 이쁜데...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똑바로 앉아니까... 뜯어버려가지고. 그거 이상하게 뜯는 거 같은데... 제가 이제 동생 시계를 하나 선물을 해 주려고 다니엘 웰링턴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을 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마침 동생 시계를 골라봤어요. 동생이 지금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짜잔~~ 오! 또 상자에 둘러싸여있어. 아니지 왜? 이거 빼야지 이거 빼야지 여기 보면 다니엘 웰링턴이란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쁜데? 이 빨간색이 뭐지? 매뉴얼 하나 들어있어요 아니야 그거 초점 직접 돌려서 맞춰야 돼 딱 이렇게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클래식 뭐란가? 클래식? 되게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돼있어요 딱인데? 완전 클래식한데? 아 시간 안 맞춰져 있어? 안 움직여? 이게 보니까 시계가 분침 이게 보니까 시계가 초침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시계가 안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조용히 이렇게 분침만 움직이는 그런 시계인가봐요 어때 괜찮아?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그래서 동생에게 시계를 선물해줬습니다 동생에게 시계를 선물해줬습니다 동생인간다고 합니다 자신의 할일을 끝마치고 시계 하나를 얻고 갔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비빔국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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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점심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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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이거 유럽 가기 훨씬 전에 주문을 했었는데 해외 직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보러 보니까 바다에서 이 액션캠을 쓰려고 주문을 했는데 이제 뜯어보게 됐어요 엄청 싸더라고요 원래 액션캠 고프로 같은 것도 막 5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5만 원이라서 벵굿이라는 저번에 주문을 해봤는데 이 캔이라는 데고 사실 잘 보지도 않고 주문했어요 제가 진짜 요즘에 카메라 뽐프가 너무 심하게 왔거든요 뭐라도 진짜 카메라를 사고 싶다 해서 산 게 액션캠 약간 진짜 집안에서 일상을 보여줄 때 그냥 정말 줬다 달고 하는 게 저도 편하거든요 이거를 저 위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분리를 오 대박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부자재들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있으면은 이제 카메라랑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있어요 드디어 영롱한 액션캠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오 들어왔다 오 진짜 보인다 우와 저 이런 거 처음 써먹거든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 SD를 따로 넣어야 되나 봐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노카드라고 떠서 좀 그렇긴 한데 제 방에 화각이 이만큼이나 당겨요 이게 항상 제 카메라가 화각이 좀 너무 좁아서 고민이었거든요 와 한 방에 이렇게나 보여요 마이크로 SD를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주문했던 마이크로 SD 드디어 이거를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보면 액션카메라용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때 꼭 이렇게 좀 동영상이 잘 저장이 되는 걸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이크로 SD 넣는 부분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거든요 지금 카드를 넣어줬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여기 꾹 누르면은 화각이 진짜 훨씬 넓죠 진짜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구조를 원했습니다 근데 화질은 안 좋은 거 같아요 이걸로 브이로그용을 촬영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비추하고요 브이로그는 어쨌든 간에는 본캠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캐논 빅시아 그거 같은 경우는 화질도 좋고 음성도 좋으니까 되는데 이거는 훨씬 싸구려라서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많이많이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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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